목포생물 알베기 참조기입니다. 알베기 참조기는 알이 100기 때문에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도 더 잘 아시죠? 그거 알고 계시고요. 좀 더 물음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목포생물, 백미, 알베기 참조기 있고요.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바라참가잠입니다. 바라참가잠은 딱 드시기 좋은 사이즈 중에 하나고요. 집에서 드시기 딱 좋다 보니까 이 사이즈로 많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사이즈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. 30미 참가잠입니다. 바라가 좀 더 작다는 분들은 30미를 추천드리는데요. 30미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. 당연히 사이즈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드시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구미 아기입니다. 한 상자 9마리씩 들어가 있는 아기인데요. 3마리, 6마리, 9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아기는 정말 수욕으로 최고의 생선 중에 하나죠. 정말 너무나 맛있습니다. 그 다음에 금태입니다. 바라금태인데요. 금태는 사이즈가 속시아리부터 잡니다. 금태는 조기하고 마찬가지로 1cm만 올라가도 금액이 확확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인 바라금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만큼 맛있는 바라금태고요. 금태 드시는 분들이 금태 정말 맛있어 보이죠. 그 다음에 풀치입니다. 풀치도 오늘 경매를 받았고요. 한 상자 8만원, 반 상자 4만 5천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풀치는 젓갈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그만큼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맛있고요. 그 다음에 봄철에는 이게 빠질 수 없죠. 사심이 참돔입니다. 참돔 같은 경우는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 있고요. 5마리, 10마리, 20마리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사심이 참돔이고요. 참돔 한번 드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문한 이유가 너무나 맛있기 때문이죠. 그만큼 맛있는 참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자랭이 병어입니다. 자랭이 병어는요. 뼈채 씹어 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그만큼 가장 작은 사이즈 중에 하나고요. 오늘 가격이 굉장히 좋네요. 2kg, 4분의 1 상자, 반 상자, 한 상자씩 보내드리고 있고요. 사이즈는 가장 작습니다. 그 다음에 자랭이 병어가 작다는 분들은 30마리 병어를 추천드립니다.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 있는 30마리 병어입니다. 보시다시피 30마리 병어고요. 5마리, 10마리, 15마리, 3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